옛날에 한 아기가 요람에 누워있었어요. 그때 닭이 나타나서 아기의 머리를 쪼아 아기가 죽고 말았어요. 그래서 그 닭은 아기를 죽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. 재판에서 증인들이 나와 닭이 아기를 죽였다는 사실을 증언했어요. 결국 닭은 유죄 판결을 받고 죽게 되었어요. 이 이야기는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살인자로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경솔하게 처형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.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법과 정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요.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올바른 절차를 통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랍니다.